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링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현재 자녀를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보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기의학을 온다는 전제하에 국제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해외 대학 준비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물론 국내 대학으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 대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대학 이야기도 나옵니다. 명문대를 대부분 생각하시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까지 그래도 졸업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해외 대학을 많이 생각하시고 명문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을 들였으면 당연히 명문대를 가는 게 좋겠죠. 명문대도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명문대라는 미국은 당연히 아이빌리그, 영국의 옥스브리지, 당연히 명문대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의 한 50위권, 미국의 50위권 정도면 미국 대학 랭킹에서 50위 안에 든다면 그 대학들은 명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한 100위권 대학이라면 그래도 전 세계 기준으로 100위권, 그러면 명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준으로 하면 저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영국에서 한 20위권, 20위권 그 내라면 그래도 명문대라고 생각하고요. 호주로 따지면 호주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에 꼽을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한두 곳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명문대라고 하면 미국, 영국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당연히 세계 100위권에 있는 대학이라면 명문대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또 홍콩 쪽으로 대학 많이 가잖아요. 홍콩에도 좋은 대학들이 서너 곳 이상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좋은 대학들이 두서너 곳 있죠. 명문대학들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들만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문과 쪽이라면 무조건 최고, 최고, 갈 수 있는 그 역량에서 최고의 명문대를 가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과 전공인 경우에 사실 문과는 정말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도 문과는 참 취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어권 국가 자국민 기준으로도요. 특히 국내로 돌아왔을 때는 대학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로 유턴을, 유턴이라고 대학 유턴이 아니고요. 나중에 커리어를 국내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최고의, 자기 역량에서 정말 최고의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대학의 명문대에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요약을 해보면요. 명문대를 꼭 가야 되는 학생. 물론 당연히 공부 잘하고 재력도 좋고 집안의 경제력 좋고 그럼 정말 미국, 영국 최고의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최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빌리그 아니면 옥스브리지 정도 수준 공부도 최고고 집안의 경제력도 정말 학비 걱정 이런 거 전혀 고민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 대학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에 탑10 못 가겠습니까? 학생도 공부 잘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 조기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다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미국의 한 탑50 50위권 영국의 한 탑20 그리고 전세계 한 100위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대나 난양공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순위가 세계 50위권 안에 드니까 홍콩 대학도 서너 개 대학은 전세계 100위권 안에 드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공계 쪽은 물론 이공계 쪽도 명문대를 가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특히 해외의대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해외의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내가 해외의대나 약대 수의대 수의대 치대 같은 경우엔 그 나라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인증을 받은 학교고 나름대로 뭐 꼭 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인증받은 의대고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 굳이 뭐 명문대 그런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명문대로 가면 좋겠죠. 그거야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하지만 해외의대나 치대 수의대 약대를 고려하는 친구들은 꼭 뭐 최고의 명문대를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명문대 명문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주별로 굳이 뭐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꼭 다른 주의 학생이 의사가 되는데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의대를 안 가고 굳이 뭐 토론토 대학이나 꼭 UBC를 가진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 미국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도 뭐 왜 최고의 의대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가는 친구들보단 자기가 의사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예 의대를 가겠죠. 예 영국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물론 뭐 목표가 좀 더 크고 꿈이 좀 더 큰 친구들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 의대도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뭐 이런 데 좋은 데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그렇지는 꼭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공 특수전공들은 그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제대로 된 학교라면 그리고 뭐 또 한국에 유턴하려고 고려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국시원에서 인증받은 학교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학교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언급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쪽이라면 저는 그리고 해외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즉 내가 대학 졸업 후에 해외에서 어떤 취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영어권 국가 중에서 내가 이민을 영주권에 도전한다거나 그럴 때는 명문대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명문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명문대라고 점수를 더 잘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영어 능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 나오고 대학을 해외에서 나온다면 영어 능력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전공 능력 즉 내 커리어에 대한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직장 경력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직장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는 물론 최고의 대학 나오면 외국 사람들도 전세계에서 알만한 대학들은 다 알잖아요. 당연히 그 메리트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업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지 그 대학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영어권 국가 기준으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특수한 조직이나 특수한 집단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출신교를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집단으로 가면 어차피 그 안에서도 클래스가 나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통째로 전문직을 얘기했을 때는 굳이 엔지니어가 꼭 최고의 명문대를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학에서 내가 제대로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고 그 분야에 내가 커리어를 쌓고 내가 그 커리어에 맞는 내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내 경력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참고로 스카이 한국에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물론 한국에선 최고죠. 하지만 해외에서 나오면 일반 그냥 일반 사람들 생활하는 데선 스카이 나왔다고 해외에서 전혀 플러스가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나 어떤 특정 이런 어떤 커넥션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서용고가 영어권 국가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면 또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용고를 떠나서 내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면 그거는 다르겠지만 그냥 내가 단지 서용고라는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영어권 국가에서 커리어를 이어 나가는데 어떤 플러스가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이라도 나는 영어 능력이 좋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저를 선택할 겁니다. 캐나다 직장에서는 캐나다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네임밸류가 서양사회에서는 처음에 내가 어떤 발판을 마련할 땐 중요할지 모르지만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그렇게 한국처럼 어떤 평생을 따라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내가 내 아이가 국내로 돌아올 것이냐 그러면 최고의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최고의 좋은 대학으로 가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당연히 후회 없죠. 오히려 안 좋은 대학을 가면 한국에서 조금 자격지심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해외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커리어를 도전한다는 건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는다면요. 그랬을 때는 명문대라는 타이틀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직장에서의 자기의 업무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어쨌든 데모그래픽이 굉장히 바뀔 것 같습니다. 출산율도 엄청 낮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가 됐을 때는 인구 구성원 자체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변동도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즉 우리 아이들 또래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더 각박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어는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 해봤자 뭐해 한국에서 영어도 안 쓰는데 직장에서 영어도 안 쓰는데 영어 그거 해봤자 뭐해 그거는 여러분 한국 입시에만 얽매여 있는 분들 시선입니다. 영어를 하는 친구들과 영어가 여러분 그냥 영어 회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가서 하는 영어 회화 그런 수준의 영어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라는 거는 내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IT 전문가면 내 IT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내가 변호사라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내가 수의사라면 수의사로서의 내 업무를 할 수 있는 내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직업에 따라서 내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뭐 수능 몇 등급 토익 몇 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영어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오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나마 토플이나 IH 점수들은 뭐 대학 입시에도 활용이 되고 어쨌든 뭐 아니면 이민을 갈 때도 IH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현장에서 쓰는 그런 영어는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능력 그리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어 능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영어 능력을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내 아이가 어떤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는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모든 친구들이 다 유학을 나올 수도 없고 특히 조기 유학은 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조기 유학 나오는 친구들도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레이시아만 그렇겠습니까? 태국 필리핀 동남아만 해도 적지 않고요. 영어권 국가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늘 말씀드리지만 food for thought 어떤 생각의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는 영상이었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